이렇게 부모가 하는 걸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지금부터 하도 동요를 열심히 부르시면 아이가 따라하지 동요를 열심히 부르시면 아이가 따라하지 그래 왜 오래내려고 맞아 다다나 꾸메 이렇게 그래서 부르면 어? 아버지가 부르면 재밌어 보이면서 아이도 따라 부르고 부르면 돼 그래 어린이라도 동요 안 부르는 거 같아 그럼 아니 너만 불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본인이 불러야지 아이도 따라가 우리 붙여야 할 거 같아 엄마 엄마 왕단이가 쓰자 엄마 엄마 She has the ice